경찰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. 일단 사회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. 성실히 조사 잘 받겠습니다.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? 음준 좀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? 아닙니다. 유인석 씨에게 직접 부탁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경찰 누굽니까? 제가 모르겠습니다. 왜 유인석 씨에게 부탁하셨어요?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?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?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 마신으로 한마리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응을 부탁드립니다. tem무 부탁드립니다.